아주 그냥 지옥 갈난다 너 그냥 죽이길 리이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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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말하는게 아주 그냥 그럼 더 지옥을 맛볼거 같은데? 용세랑 하... ㄹㄹㄹㄹ ㄹㄹ ㄹㄹ 오늘 오락실 또 참여하실 분 계신가요? 에어건 청소개랑 코털 정리기랑 치킹이 한마리요? 어이 엄청난데 오늘? 어 거기에 우리 배영이 걸어주신 저것도 있지 4만원 그 상품권 빌드가 먹겠다고? 자 이거 무조건 소원 통하는 빌드 갑니다 이 친구 스타일을 내가 파악을 해버렸어 무조건 쌩더블 가는데 이게 상대의 스타일을 다 파악했을때 원래 멀티 9시에 1시까지는 순서를 했어 좀 놀랐다 나의 예상을 올라가 아 우리 솔루션님 우리 자주 와주셔야 돼요 오락실 재밌습니다 아 어 김이 있었어요? 아 자 김 3장 죄송합니다 어 어 그래도 마음에 든다 테라로르 대극찬 플레이 테라로르 대극찬 플레이 테라로르 대극찬 플레이 테라로르 대극찬 플레이 나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극찬 플레이 진짜 승부의 진심이다 이 멘트는 멋진 문장이야 멋진 문장이야 문장은 멋있는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하필 5시야 야마도네 야마도네 저거 나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야마도네 이런거 어 뭐야 어 돌아가기도 해줘 아 아 아 이거 들어가는게 어 아 이리 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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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짜 아 아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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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이즈 원두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야마가 외도 있죠 야마 오토바이 두키인가 보네요 아씨 야마가 돈데 이 친구 아 좀 보자 아 좀 보자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우울다와 이거 아 그렇지 이거 끊자 아 아 아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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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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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키리 좀 나와야지 아 잠깐만요 우리 용과장님이 만원을 해주셨죠? 용이 이제 먼들린 슈퍼채팅만원 감사합니다 오락실 제가 스타트 끈을 해요 혹시 오락실 하시면 1포인트 알겠습니다 으앗 저기까지 멀티를 보게 concern 아 질문 Engine 오오오 오우 쿨라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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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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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건들이 있구만 대기 좀 때려야 된다 이러고 이러고 무탈할 것 같아 서플이 왜 이렇게 같은거야 멕점을 내리시죠 서플이 멕점을 내리시죠 멕점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멕점을 내리십시오 본부 제시발합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없애버릴 야성이라도 있습니까? 불이 안가? 없애버릴 야성이라도 있습니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사망? 멕점을 내리지 마시죠 멕점을 내리세요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멕점을 내리게 하시라고 멕점을 내리세요 멕점을 내리세요 나이스야? 아저씨? 여기다 두 배를 내리고 여기다 두 배를 내리고 어 못하네 어 누구 도전이야? 어 뭐야 아 이거 누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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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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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기꺼이 돕겠습니다 나이트 발티리 er 손 сюда ala funk 보건 dec movie 자 좀 빠지자 아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많이 봐가지고 뭐니깐 저런 플레이를 잘하네 피드라가 오겠지? 그리고 발킹 5대 와 싹 녹여줄게 아우 갈매기가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녹아버리네 어? 제임스 도전? 제임스 도전이요? 제임스 형님 거기로 정도로 잠이 뱀뱀뱀 이제 자 여기 여기 막아버려 뱀뱀뱀 상관 아주 매력적인 늘리시죠 파이키리 복격 게임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저기도 그냥 먹어버린거지 자 오버 사냥을 한번 떠나볼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스콜지 무시합니다 나 팬텀에 빠질 수 없지 오락실 도전 팬텀이 오락실 도전 오케이 순서들 좀 적어주세요 좋습니다 오 갈매기가 여기 있네 어디 숨어오지 갈매기가 아니 아 놀래몰틀 잘 먹네 이 친구 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근데 순간 그 파워는 커세오보다 쎄요 잘 기대가거든요 한 번 딱 공격했을때 그 파워는 뭐 커세오도 뭐 사실 상대가 안되거든요 어 베트남텀 에어 엑소 에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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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내가 볼 준비 저거 의미없는것같아 얘를 딱 한발당 날렸을때 그게 센거 거든요 그게 물론 저는 피해가 없지는 workforce 이렇게 딱 뭉쳐서 한방 했잖아? 이거..이거..이게 센거야 이거 한방에 다 골로가고 고치고 여기는 거의 뭐 못오지 그리고 고칩니다 한 번 나가야 되겠다 이제 아 너무 많을 것 같다 달키리랑 나갈게 여러분들 아 골리아씨 사실 필요가 없네 달키리가 있어 아 이거 한방에 넣었나봐 공주는 무조건 누나가 공주사님 슈퍼세팅만원 감사합니다 오락실 테란졸업 고전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와..이거 무시천다 뒷팔로도 씹어넣네 공주사님 슈퍼세팅 자구 이거 이렇게 내면은 어 아 아아 피맞은데 이.. 오오! 아이씨!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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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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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들어왔다. 어디 다 붙여야 돼 이거. 한 대만이면 다 죽어요. 준비 완료! 기꺼이 돕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방금 몇 개였어? 오버? 어? 오오.. 아 이거.. 업시는.. 어우.. 무섭다. 시스템 카드는 뭐.. 조파울루고 나말이고.. 네.. 안돼요.. 공중을 뽑자니 달키리가 있고 아 테란 또 새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좋지 않아? 아 새거 됐어요? 어? 뭐야? 여기 어디 있었어? 어? 롤타리 나왔으면 갈매기도 그냥 먹어버릴게요 아니 그거 아니지 열한시가 열한시 지금 야 열한시 밀리고 있어 열한시 밀때가 아니야 땡크 발길이야 이거 사람이 빨리빨리 밀어버리자 오프레이크로 035 찍었고 저거 발길이 한 부대 잡으려면 무탄 5부대 펼쳐서 스쿨제랑 같이 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 아니 모르는 거 같은데 그냥 최강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 자 이거 뭐 뒷팔로 이런 것도 무섭지도 않고 그치 아 아 이제 킬 맞으니까 확실히 금방 죽네 터렉 공사할게 터렉 공사하면 되지 뭐 갓밟히네? 갈매기들이 아 빨드가 내버렸네 짠아 어 지옥이지? 툴스가 더 지옥이지 않았냐? 야 그만 자 그만 자아 나도 할 일이 많아 뭘 주먹으로 치고 감옥을 가 이수가 뭐 스타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감옥을 왜 가 즐겁게 스타하는건데 스타하면서 감옥을 왜 가냐 만약에 너가 수먹으로 쳐가지고 감옥가가지고 감옥가가지고 뭔때매 들어왔어요? 스타하다가 들어왔어요 하면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 스타하다가요? 게임하다가 감옥을 왜와요? 주먹으로 쳤어요 화나서 야 그러지마라 그러지마